여러분 저는 이제 퇴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왔네 뉴 맨버 자랑입니다 뭐하세요? 네? 자리 운영해요? 아니요 저 이제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좀 가려구요 퇴사합니다 오늘 말리지 마세요 아 가지 마세요 아, 말리지 마시라고요. 아, 말리지 마세요. 진짜 기통 씨가 너무 저를 재미없다고 구강만 하고 맨날... 저 진짜 재밌는 사람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시죠? 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고 막 이상한 편집 막... 정재열 뒤지게 됨이 없네 이런 거 해가지고... 니 엄마님이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? 정재열 주식의 재미없네, 진짜. 저 주먹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봤어요? 정재열 누락이 된 거. 미굴 보려고? 왜? 미굴 보려고? 너무 이렇게 운동 못 받는 거 같아서 이제 새로운 보험자들 잠깐 꺼 가겠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시겠어요. 여러분, 저는 이제 퇴사합니다. 저랑 같이 가실 분 혹시 있으시면 손 좀 잠깐 들어줄게요. 잘해줄게. 아, 뭘 잘해줘요. 저 여기 있어야죠. 들어가세요. 연봉 협상? 연봉 협상이래요? 큰 거 세죠? 자, PD까지. 짐 싸서 나왔습니다. 아, 여기 어디인데요? 아, 저는 계획이 있어요. 다음 달 월급은 챙겨줘요? 고르면 돼요. 뭐 어디 가고 싶어요, 혹시? 백종원의 요리 비치에. 아, 거기 말고. 딴 데. 저, 제이플라. 아, 거기 말고요. 딴 데 있잖아요. 리플 이런 데 있잖아요. 거기서 받아줘요? 아, 나 믿음이 안 가, 이제. 아, 이제 통화로 보여드릴게요. 아, 네. 네, 서빙님. 어떤 일이세요? 네, 잘 지내셨죠? 아, 네, 그럼요. 제가 좀 이제 리플로 이제 좀 옮길까, 이제 이직 좀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. 저희 쪽 오실 생각 있으시면은. 네네네. 일단 대표님 욕 한 번만 해보세요. 공기준 돼지 새끼. 아, 이 사람.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리프님한테 이 리스펙이 없으시네. 이런 분은 저희 회사에서요. 아, 망했네. 면접이었구나.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생각합시다. 아, 그쪽으로 가야겠다. 내가, 제가 좀 잘 먹잖아요. 먹방 쪽? 먹방 쪽으로 가야지, 나는. 그러면은 저는 이제 쩨양님. 쩨양 말고. 떵깨님? 아, 말고. 아, 좀 있잖아요. 그거 왜. 휴. 아니, 그럼 저한테 왜 물어봤어요? 아니, 원하는 거 말아서 말아서. 나름님? 어, 예, 아이. 나름, 나름이랑 저는 또 베풀거든요. 나름아, 그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혹시 뭐 이렇게 어 뭐 매니저 이런거 안필요해? 나 요리도 잘하고 먹방도 잘하고 내가 청소도 잘하거든 혹시 사내연애 하나 들켰니? 뭔 사내연애를 들켜? 아 그래서 어떻게 뭐 자리 하나 없을까? 뭐 이게 뭐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밖에 나가야 돼서 끊을게 아 잠깐만 음료수가 너무 가요? 아니 많이 있어 다 아 나 진짜 저 갈게요 여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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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핸드폰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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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저 빨리 10분 안에 해결 못하면 저 진짜 가요 이 살꾼새끼야 살꾼이라니? 네 선배님 선배님 뭐 보세요? 아 다름이 아니라 저 이번에 그 저 기동이랑 이렇게 우리 언니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이직하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빨리 싶고 또 한 명이 되고 또 괜찮을까요? 네 형님 그만 가겠습니다 네 가자 지직했다 우리 지직해 대형 대형 유튜브 네 접니다 선배님 아 아 아 아 아 아 카메라 아 아 선배님 아 아 예 드디어 왔네 아 아 아 여기 유 멤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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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연봉이 없던 부터 이렇게 좀 연봉은 저희는 일단 3개월 동안은 열정 베이고 그렇죠 수습기간이 아 아 그런 열정 충분히 있죠 아 예 저 열정 있죠 큰 거 그러면 한 다섯 장부터 시작하는 건가요? 아 큰 거 다섯 장이지 아 5만 원이니까? 율곡이 25,000 원이구나 율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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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들어와서 계약서부터 계약서부터 저희 두고 가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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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 땐 만들어지면 나갈 때 아니거든요 일단 뭐 수습인데 솔직히 좀 실력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저희랑 촬영 하나 뛰고 아 촬영부터 뛰면 되겠습니다 실력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아시잖아요 예능감 빵빵 터지는 거 보통 핫도그는 광기동빨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 사실 나 사실은 믿음이 믿음이 잘 안 가가지고 튼겨진 힘을 오늘 보여주시죠 오늘 잘하면 바로 그냥 연봉 세종대왕 세종대왕 연봉은 큰 거 여섯 장에 작은 거 다섯 장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얼마지 5만 5만 아 너무 세다는데 좀 빡세다 솔직히 아니 내년 보기 88만 원인데 솔직히 정재열 실력 잘 모르는데 아 진짜 그 취급받아가지고 여기 온 거라니까요 근데 뭐 받을만 했지 뭐 어떡해 맞는가요? 제가 옷도 이제 흑랭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 팝뿌리 약간 검은색인가요? 네 흑랭이 저 오프닝돌 준비했거든요 어어 먼저 심어볼은 어후 안녕하세요 파뿌리의 깡옹 진진절아 진열이 제제제제 재혈입니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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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지오허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봉상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견박했다 퇴계이왕으로 퇴계이왕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라도 휴게 됐는데 잘 보이려만 청소를 미니 아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청소하러 왔습니다 마침에 무슨 일이시죠? 아니 식수도 하는 일을 왜 하는 거예요? 뭘 해야 될지 안 될지를 생각이 들면은 하지마! 아 그렇구나 아 제가 또 하나 배우네요 식수도 하는 일을 하고 아잇! 아 좋은 회사와네요 우리 저희 거기 대머리 까진 양반이랑 머리 까진 양반은 다르잖아요 정리하려고 그러죠? 남의 맹점으로 그런가? 아 정리하려고 그러죠 이장구 정리할 거 있나요? 아 예 깔끔한데요? 되게 깔끔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시킨 것만 빨리 침대에 가서 주무십시오 지금 업무 침대 눕기 좀 주무세요 빨리 잠깐만 2단 맥디스 말고 1단 맥디스 직원석으로 서로 룰이 있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황토 베개는 비싼 거니까 아 저거 내 거에요 저거 내 거에요 면베개로 면베개로 이런베개로 네 좋으시고 아 좋다 컴퓨터 관리 중요합니다 그럼 24시는 언제 하나요? 24시 촬영은 끝 끝났습니다 아 예 오늘 촬영 화이팅 합시다 아 진짜 채혈입니다 아 재혈입니다 아우 빨리 좀 주무세요 그냥 IRA 열정이 너무 넘치신다 아 하 Maker ember 재혈님 네 재혈님 네 네 지금 지금 일을 일하고 있는데 뭐하시는 거예요?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누워 빨리 좀 더 이따가 눈치컷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누우면 진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쓰레기를 왜 만지는 거예요? 쓰레기를 회사에서 음악 듣고 뭐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음악들이 아니라 무슨 음악 들어요? 블랙핑크 좋아해요? 아무도를 안고 현집으로 지금 바로 나와요 아 그래! 블랙핑크 좋아합니다 블랙핑크 좋아해요 아 역시 화장이 너무 웃겨 블랙핑크 못 참겠어 아 예 화장실을 떠나 들어가세요 벌로 벌로 불 끈화 화장실 3분 아 예 에이 진영 선배님 들어가겠습니다 가서 혼내주세요 안되겠다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아니 제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안녕하세요 파뿌리의 깨고사친진 전화 진열이 그럼 선생님 제가 이거를 좀 sente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아이고 굳이 왜 설거지라 아이고 저 여기 취직된거죠 저희? 아 된거죠? 이거 뭐예요? 아 잘 썼다 이것도 역시 갓뿌리 갓뿌리 야 와 시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쪄줄게 저희 취직된거죠? 이거지 제 자리는 어디예요? 저도 편집해야 되는데 컴퓨터 배전을 나 좋은거 뽑아드릴게 다 아는 형님들이에요 이걸 편하게 하면 돼요 긴장할 필요 없어 청소를 다해주고ório 진혜리 형 아 그 나 형이라고 보낸 적 없대 어떻게 좀 약간 저 제가 일단 저 방으로 잠시 좀 오시죠 형님 형 이쪽으로 오세요 형저님 잠시만을 해요 형 형 오늘 있거든요 새로운 멤버로 오늘이죠 저희가 이제 탕호희, 진열이, 재열입니다. 저희가 멤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네? 재열님 실력 좋은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사회성 좋고 유능하고 진짜 다 좋은데 팥뿌리가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크다는 판단으로 아아 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해요. 괜찮아요. 아니 뭐 좀 치장하고 치장하고 괜찮아요. 네 막아라고요? 그쵸 뭐 어떻게 네 정재열님은 팥뿌리에서 함께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즐거웠습니다.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문 열어드려. 네 문 열어드려. 진짜 가요? 곧바이!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요 우리. 진짜 또 콜라보예요. 아 진짜 너무 아쉬워서 그래 다음에 우리 술 한잔하면서 괜찮아요. 다음에 술 한잔하면서 형도 고생하자고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아무렇지도 않아요. 또 봅시다. 하아 아 아 아 아 다시 한 번 씻어주세요. 정대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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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내가 내가 소중한 거구나? 사회가 쉽지 않다, 넌. 고생 많이 했구나? 아니 참 좋네. 다시 잘해 보자. 나 이제 할지 빨리 먹어야지. 호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